미국발 세일혁명의 의미 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저는 미국발 세일혁명에 대한 부분을 방송했습니다 오늘은 미국발 세일혁명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말했던 부분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팩타, 미국발 세일혁명의 의미를 네 가지로 한번 압축해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세일혁명의 파급 효과에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18년 미국은 세계 1위 산유국이 되었다 두 번째 이 같은 위협에는 세일오일과 세일가스라는 새로운 천년자원을 채굴하기 가능하게 하는 세일혁명이라는 부분이 있다 세 번째는 2023년부터 미국 세일오일 생산량은 일산 하루 평균 1천만 배를 생산하고 전통 석유하고 합치면 미국은 2천만 배를까지 2023년부터 매일 생산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것은 지구촌 전체 석유시장의 20%를 차지하는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의미한다 참무조로 2017년과 2018년 양년 사이에 사우디의 일평균 생산량은 995만 배를 그리고 1031만 배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미국이 2023년부터 매일 1천만 배를 생산한다는 것은 엄청난 양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미국은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게 되었으며 2021년을 기점으로 원유 순수출국의 국가로 전환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네 가지로 지금까지 결과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미국의 에너지 자립이 세계 경제와 또 미국 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의 국제에너지 패권 장악을 확고해질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이 국제에너지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지한 것은 9% 더욱 더 공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미국에 매장된 막대한 세일 오일 지역입니다 이 세일 오일 지역은 향후 한 300년에 400년 정도 미국에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 세일 오일 및 세일 가스를 채굴하는 기술적인 면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최소 20년 최대한 30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2018년과 2019년 배를 당 60에서 90달러 유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일 오일의 미래는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일 오일은 2차 세일 오일 행명을 경험하면서 채굴 단가를 35달러까지 낮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혁신을 계속해 가지고 20달러 수준까지 낮추는 기업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유가가 60에서 90달러라는 건 충분한 전산성을 세일 오일 채굴 업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세일 오일이 국제 석유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세 번째입니다 향후 미국과 중국과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경제력, 군사력에 대해서 미국이 확보한 것은 바로 에너지에 대한 패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확보한 에너지 패권이 중국이 추구하는 패권주의 전략을 완전히 무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런가? 중국은 에너지를 많이 수입합니다 대외의존도가 42%입니다 국내 생산이 58%입니다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으로부터 오는 수유의 대부분이 말라카를 중심으로 남중국계를 지나는 해양수속로를 이양하고 있습니다 말라카 해입은 총 90km가 넘는 해안선을 갖고 있고 이 지역은 싱가포르, 말레이자, 인도네시아 관할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해상을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유일한 국가는 현재 미국입니다 중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원활한 중동 지역의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고 이런 면에서 원유 수속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현재 미국과 많은 갈등을 빚고 있지만 남중국계를 둘러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의 적수가 되기가 힘들다는 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계속 떨어지게 될 것이다 셰일혁명은 오랫동안 지속해온 전통적 석유시대의 종언, 종말을 뜻합니다 미국은 중동으로부터 안정적인 석유수속로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1970년부터 2010년까지 걸프만 안전 확보를 위해서 투입한 군사비가 총 8조 2천억 달러입니다 이것을 이제 절감할 수 있게 된 거죠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선언한 카트독틀린 이후에 평균적으로 매년 미국은 약 3천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했습니다 셰일혁명 이전까지 미국은 중동 지역의 해상수속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호르무주협 인근에 항상 핵항모 한 척을 상주시켰습니다 그러나 셰일혁명이 진행되면서 핵항모는 태평양으로 귀환했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됐지만 유럽과 중국은 여전히 중동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동 지역의 안전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럽과 중국이 과거보다 훨씬 더 취약해졌다 미국이 있을 때하고 미국이 없을 때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러시아의 위상 하락은 유럽 내 미국의 핵심 안보지역인 독일과 터키의 위상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러시아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력 타격 때문에 더 이상 강대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물론 푸틴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정도의 힘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력이 군사비 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러시아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를 견제하는 의미에서 독일에 미군을 상주시키고 그 다음에 독일과 터키를 굉장히 중요한 군사 요지로 이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동시에 미국은 독일에 주둔시키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거나 이런 문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세일행명은 미국이 중국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할 것이다 미국은 경제력에 바탕을 둔 중국의 군 현대아가 앞으로 새로운 냉전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선제적 방어 조치를 취하고 그 선제적 방어 조치 가운데 하나가 이번에 실시한 미중 경제 전쟁입니다 따라서 이런 전쟁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겪어가면서 미국은 중국을 패권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좀 강대국의 위상을 차지하는 그런 국가 정도로 제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째입니다 원유 수출국으로서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다 미국 서부의 주요 항구인 시애틀이라든지 샌프란시스권 LA 그리고 또 동부의 뉴욕이나 볼티모아는 앞으로 세일 오일을 또 세일 가스를 수출한 주요 항구로 삼아 탈바꿈할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세일 가스나 세일 오일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해양 수송로가 미국 서부 항구를 출발해서 태평양, 베링해, 오우척해, 그리고 대한해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새로운 해양 수송로가 만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유 수송로로서의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업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전략적 중요성 같은 경우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중국도 결국은 세일 가스와 세일 오일에 의존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위정자나 한국의 국민들은 핵무기를 해결하고 또 한국의 안보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갖고 있는 새로운 패권, 에너지 패권이라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좀 더 공고히 하고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미와 중요성을 한 번 더 새길 수 있으면 우리가 현재 한미동맹과 관련된 그런 현안 과제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 것인가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세일 행명, 미국발 세일 행명은 엄청난 지각 변동에 해당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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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